찾기 참조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표 1번입니다. 집을 수수료는 매출액에다가 곱하기 표 2를 참조하셔서 할부 기간별 카드 결제 방법별 수수료를 찾아다가 곱해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계산식을 이용해서 작성을 한번 해보신다면 등호 입력하시고 매출액 곱하기 참조하는 표가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룩업 쓰실 거고요. 첫 번째 데이터는 할부 기간이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할부 기간을 가지고 참조하는 표를 범위를 지정하는데 참조하는 표는 잠시 제가 여기다가 쓰지 않고요. 열을 하나 삽입을 해서 실습을 좀 해볼게요. 열을 하나 삽입을 해서 다시 한번 매출액 곱하기 그 다음 h룩업 입력하고 할부 기간을 가지고 수수료일 표에 가서 수수료일 표는 항상 절대 참조 그 다음 심표 첫 번째 행에 가서 할부 기간을 찾고요. 저희는 한국 카드는 세 번째 기타 카드는 네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요. 한국 카드와 기타 카드에 해당한 위치값을 구할 건데 일단 화면을 살짝 크게 해서요. 살짝 크게 해서 다시 이 한국 카드와 기타 카드는 한국 카드는 세 번째고요. 기타 카드는 네 번째입니다. 그럼 앞에 있는 할부 기간의 두 칸은 1번과 2는 기본적으로 더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 있는 거 할부 기간 두 행에 걸쳐 있는 건 더해주시고 한국 카드가 1, 기타 카드가 2가 나오면 2 더하기 1 해서 3행 데이터 참조할 거고요. 2 더하기 2 해서 저희는 기타 카드는 네 번째 행을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기본 더하기 2를 먼저 하겠습니다. 2 더하기 할부 기간 두 행에 걸쳐서 표시된 데이터를 참조할 수 있도록 2 행을 더하시고요. 그 다음 매치함수가 문제 제시가 되어 있네요. 매치함수를 통해서 나라 카드를 가지고 이 같은 행에 있는 결제 방법을 가지고 그 다음 한국 카드와 기타 카드 영역을 참조해서 F4 절대 참조 수식을 복사할 거니까 한국 카드 기타 카드면 내림차순이 되어 있네 내림차순이라고 하면 보다 큼 오름차순일 경우는 1이고요. 내림차순일 경우는 마이너스 1 정확하게 일치는 0을 씁니다. 한국 카드 기타 카드니까 내림차순이네 마이너스 1 보다 큼을 참조하면 되겠구나 라고 입력하고 매치에 대한 가루를 닫고요. 그 다음 H6컵에 대한 가루를 닫고요. 엔터 한번 누르겠습니다. 8만 2천 5백원이라고 구해지는데 사실 이 값은 정확하지 않아요. 결과 시트를 살짝 보면 6만 6천원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럼 왜 잘못 나왔을까? 앞에 그럼 매출액을 한번 지워볼게요. 매출액을 지워보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일단 한번 복사해 보면 다 0이 나오는데 셀 서식에 가서 우리를 이 숫자를 백분율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5%라고 되어 있어요. 할부 기간이 6이면서 나라 카드라고 하면 4%가 나와야 되는데 5%를 참조했어요. 나라 카드는 한국 카드와 기타 카드 데이터들 중에서 내림차순 정렬하면 기타 카드 위쪽에 있어요. 보다 큼을 참조하니까 한국 카드를 참조하게 돼요. 대안 카드도 한번 보시면요. 할부 기간이 12개월이고요. 대안 카드라면 6%가 나와야 되는데 7%를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대안 카드는 한국 카드와 기타 카드에서 데이터를 정렬하면 한국 카드, 대안 카드, 기타 카드 그럼 기타 카드보다 보다 큼을 참조하기 때문에 또 한국 카드를 참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정확한 값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 참조하는 영역에 좀 오류가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시고요. 여기에 참조하는 영역을 한국 카드와 기타 카드가 아니라 한국 카드와 그 다음 신표 대안 카드로 정리를 해볼까요. 대안 카드로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엔터를 한번 눌러보시면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했을 때 나라 카드의 할부 기간 6이면 4% 정확하게 찾아왔고요. 대안 카드의 12개월이면 6%를 정확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럼 왜 여기다가 한국 카드와 대안 카드를 집합기호로 입력을 했을까 나라 카드도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3행과 4행 두 개의 데이터만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1과 2라는 값만 1 또는 2만 나와야 하겠죠. 여기다 나라 카드까지 쓰게 되면 3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1과 2만 나와야 하고 카드의 종류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한국 카드, 대안 카드, 나라 카드 종류 3개가 있습니다. 한국 카드는 집합기호에 첫 번째 있기 때문에 1이라는 값이 구해질 거고 대안 카드는 두 번째 있으니까 2라는 값을 구해질 거예요. 나라 카드는 보다큼을 참조하기 때문에 대안 카드를 참조해서 2라는 값을 구해와서 우리는 2라고 하면 기타 카드를 참조할 수 있겠죠. 이 방법을 이용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식을 써볼게요. 매출액 곱하기 매출액 곱하기 hlookup이라는 함수를 쓰실 거고요. hlookup 할부 기간을 가지고 아래 참조하는 표에 가서 F4 절대 참조 그 다음에 심표 몇 번째 행을 넣으셔야 되는데 행은 기본적으로 찾을 할부 기간이 두 개 행에 걸쳐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2를 더해주고 매치함수를 통해서 한국 카드는 1, 대안 카드랑 나라 카드는 2가 될 수 있도록 값을 구할 건데 같은 행에 있는 결제 방법을 두 개의 값을 나열해서 한국 카드 그 다음 대안 카드 나라 카드는 보다큼을 참조하게 되면 대안 카드를 참조할 겁니다. 한국 카드와 대안 카드 데이터는 내림 차순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입력하시고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hlookup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누르시면 이제 6만 6천원이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하시면 결과 시트에 이렇게 맞게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위해서 추가한 열은 범위 정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5에 지역과 전용 면적과 표 3에 입력된 청약 가능액 표를 참조해서 제2삼부터 제20 영역의 지역과 전용 면적에 따른 청약 가능액을 계산해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덱스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네요. 인덱스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다면 인덱스, 첫 번째 어레이라는 것은 실제 가져올 데이터만 범위 정합니다. F4 절대참조, 심표 저희가 찾고자 한 데이터는 서울, 부산은 1행, 기타 강역신 2행,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3행의 데이터를 참조할 겁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매치 함수를 통해서 지역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지역에 참조할 영역을 참조하는데 따로 뭐 아까처럼 한국카드, 대한카드처럼 뭐 더 직접 입력하지 않고 여기에서는 제시된 내용이 3개만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영역만 참조하시면 되고요. 심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넣으시면 돼요. 서울, 부산, 기타 강역시, 기타 지역 딱딱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오겠습니다. 행의 위치 구했고요. 열의 위치도 마찬가지로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할 건데요. 매치함수를 통해서 전용 면적을 가지고 그 다음 참조하는 표에 50부터 136 데이터를 참조할 건데 F4 절대참조 숫자들에 대한 데이터가요 오름차순이 되어 있습니다. 오름차순일 때는 보다 작음 1을 입력하시고 내림차순일 때는 마이너스 1을 입력합니다. 1을 입력하고 가로 닫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서울, 부산에 85제곱미터는 청약 가능액이 300입니다. 라고 나오는데 확인해 볼까요? 서울 지역에 85면 86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300이 맞고요. 기타 강역시에 108이라고 되어 있네요. 기타 강역시에 108은 103보다 크고 136보다는 작아요. 700이라는 값이 정확하게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덱스와 매치함수 보셨고요. 보통의 매치함수는 이렇게 사용을 해요. 아까 첫 번째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였고요. 보통의 데이터는 텍스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치한 걸 찾아오겠습니다. 0이라고 쓰시면 되고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 오른차순이면 1, 내림차순이면 마이너스 1을 쓰시면 되고요. 참조하는 영역, 수식을 복사할 거라면 절대 참조해 주시면 돼요. 일반적인 사용하는 매치함수에 대한 수식이고 1번 문제만 예외적으로 한국 카드, 대한 카드, 그 다음에 나라 카드 이렇게 정렬했을 때, 내림차순했을 때 순서 때문에, 기타 카드에는 값을 구해올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집합기호를 이용해서 값을 나열해서 수식을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 6에서요. 표 6에서 타이틀명을 구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타이틀명은 DVD 코드의 마지막 두 문자에 따라서 11이면 반지의 재앙 20인은 해리포터 보통의 hlookup 함수를 사용하면 첫 행에서 데이터를 찾고 두 번째 행에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면 좋은데 현재 예제에서는 첫 행에서 데이터를 찾아올 수 없고 두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아서 첫 행의 값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hlookup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예제에서는 lookup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찾아올 겁니다. lookup이라는 함수를 한번 써볼까요? lookup이라는 함수 입력하고 더블클릭 그 다음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대요. 찾을 값 그 다음에 찾을 행에 찾을 값 하고요. 그 다음에 찾을 행에 값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잠시요. 찾을 값부터 구해볼게요. 그 다음에 결과 바로 왼쪽에서요. 오른쪽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dvd 코드에 가서 두 글자를 가지고 와요. 이 값을 가지고 와서요. 값을 찾으러 갈 건데 현재 이 값은 문자예요. 아래쪽에 입력된 값은 잠시 제가 ESC 한번 누를게요. 얘는요. 셀서식 가서 확인해 보면 컨트롤 1 눌러서 확인해 보면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구해오면 문자로 추출이 돼서 정확한 값이 안 될 수 있거든요. 한 번 다시 한 번 그냥 해볼게요. 룩업 그 다음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dvd 코드에 가서요. 두 글자를 가져와가지고 우리는 이 찾을 값을 어디에서 찾을 거냐면 표사에 이행해서 데이터를 찾겠습니다. 찾을 값의 위치예요. 찾을 값의 위치 그 다음 수식을 복사할 거니까 F산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가져올 실제 결과를 가져올 영역은 반지의 재앙부터 박물관은 살아있다라는 영역의 데이터를 가져올 거라서 첫 번째 행의 데이터를 선택하고 F사 절대 참조하시고 괄호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값에 오류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정확한 게 일치하는 데이터가 없는데요. 그 이유는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추출한 값이요. 문자이고요. 현재 입력된 숫자들은 일반 일반적인 서식이 달라서 정확한 값을 찾아올 수 없다라는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돼요. 이럴 때는 곱하기 하시고 1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오른쪽에 두 글자를 가져온 거를 숫자 1을 곱하게 되면 숫자 형식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 숫자 형식의 값을 가지고 표에 가서 찾겠습니다. 라고 사용하시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값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지워볼게요. 눈 hlookup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값을 구했는데요. 두 번째 방법이라고 하면요.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오른쪽 두 글자를 추출한 다음 곱하기 1을 했어요. 그 값을 가지고 두 번째 어레이 참조하는 표만 넣어주면 찾아오지 않을까요? F3 눌러서 절대 참조 가로 닫고 엔터 누르면 정확한 값을 찾아올 수가 없겠죠. 첫 행에 가서 찾고 마지막에 두 번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첫 행에서 데이터가 일치하는 게 없기 때문에 오류 메시지가 난 겁니다. 그래서 lookup 함수는 안쪽에 인수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처럼 어레이로 찾으려면 첫 번째 행에 찾을 데이터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은 첫 번째 행에 찾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방식으로 찾을 값을 먼저 넣어주시고 위치를 넣어주시고 F4 심표 그 다음에 실제 가져올 결과의 위치 넣어주시고 F4 그리고 엔터 눌러주시면 이제 정확한 값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Q3부터 위치에 갖다 놓으시고요. Q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토익 컴퓨터 전공 2와 표 8을 이용해서요. 표 8 아래쪽에 있네요. 8을 이용해서 영역의 평가를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익은 아 예 참조하는 표가 따로 있는 건 아니네요. 0.3 컴퓨터는 0.2 전공은 0.5를 곱한 더한 값으로 계산한 후에 그 값을 가지고 평균 값을 이용하고 평가를 찾아오고자 합니다. 일단 찾아오는 건 조금 있다 하고요. 썸 프로덕트 함수부터 작성해 볼게요. 썸 프로덕트 썸 프로덕트는 썸 합계를 구하는 거고요. 프로덕트는 곱해서 곱한 값을 더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우리는 토익은 0.3 컴퓨터는 0.2 전공은 0.5를 각각 곱해서 더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할 건데요. 토익부터 전공까지 범위 넣어주고 0.3 0.2 0.5가 따로 입력된 게 없어요.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집합기호를 이용해서 0.2 0.3이 먼저죠. 0.3 0.2 0.5 라고 각각 첫 번째 순서 첫 번째 토익은 0.3 그 다음에 컴퓨터는 0.2 그 다음에 전공은 0.5를 각각 곱한 다음 더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네 곱했더니 음 예를 들어서 아래쪽에 제가 직접 한번 넣어볼게요. 86 곱하기 0.3 더하기 66 곱하기 0.2 더하기 87 곱하기 0.5 이 식을 이렇게 직접 쓰는 거를 직접 써서 이렇게 계산할 값을 썸프로덕트 함수를 통해서 썸프로덕트 함수를 통해서 범위 넣어주시고 각각 곱할 값을 나열해주면 각각의 위치의 값들을 곱한 후에 더한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제가 아까 뭘 잘못 계산을 했나봐요. 실행 취소 어떤 부분을 잘못 넣었나 아 네 여기서 곱하기를 해야 되는데 더하기에서 결과가 잘못 나와 있었네요. 이렇게 곱할 거를 더했어요. 네 82.5가 나왔죠? 이게 원래 맞는 건데 아까 제가 곱하기 더하기 잘못한 것 같아요. 수식 복사에도 82.5가 나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서 복사해서 값을 구해주시면 되고요. 이 값을 가지고요. 저희는 이 표 8의 첫 번째 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고 두 번째 행에 있는 평가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hlookup 그 다음 찾을 값을 구해놨고요. 신표 참조하는 표는 표 8에 가서 참조하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신표 첫 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고요. 두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아오겠습니다. 2라고 넣으시고요. 정확하게 읽지는 않으니까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각각의 평가의 값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썼는데요.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찾을 값 그 다음에 참조할 표의 위치 그 다음 몇 번째 이렇게 마법사를 이용해서 직접 넣어 주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 4번 문제까지 보셨고요.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코드와 표십을 이용해서 지역과 직업과 지역을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JA면 우리는 직업이 자영업 이라고 찾아올 겁니다. 참조하는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V루컵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에 두 글자를 이용해서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V루컵 왼쪽에 두 글자를 이용해서 회원코드에 두 글자를 이용해서 저희는 표 10에 가서 데이터를 찾아오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첫 번째 열에 가서 데이터를 찾고요. 두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E라고 넣으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FALSE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고 ENTER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정상쪽으로 값을 찾아왔습니다. JB면 회사원 이라고 정확하게 찾아왔어요. 이 값 뒤에 직업 D에다가 문제에서는 지역의 회원코드 D 세 글자를 4로 나눈 나머지에 따라서 뭔가를 더 연결하라고 되어 있네요. M% 연산자 이용해서 가로 였고 엔터 누르면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 그 다음 추가적으로 M% 연산자 이용해서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넣으실 건데요. 추주함수를 통해서 추주함수를 통해서 값을 나열을 하실 겁니다. 나열을 할 건데 나머지를 구할 겁니다. 오른쪽에 두 글자 세 글자를 가지고 회원코드에 가서 S3에 가서 세 글자를 추출한 값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면 근데 추주함수는 값을 나열할 때 무조건 숫자 1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4로 나눠야 되군요. 4로 나눴을 때 좀 어려우시죠? 제가 잠깐 ESC 누를게요. 옆에다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라이트 함수부터 가볼까요? 른 라이트 함수 회원코드에 오른쪽에 세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140이라는 값이 구해져요. 이 값을 이용해서 4로 나눈 나머지를 좀 구해보고 싶어요. 4로 나눈 나머지 엔터 그러면 0이라고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0, 1, 2, 3 중에 나머지가 구해질 겁니다. 0일 경우에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동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주함수는 0부터 시작할 수가 없어요. 1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 구해진 값 뒤에다가 더하기 1을 해서 0이었던 건 1이 되고 1이었던 건 2가 되고 2였던 건 3이 되고 3이었던 건 값은 4가 될 수 있도록 일단 더하기 1을 하고요. 그 다음 추주함수를 통해서 조금 전에 구했던 값을 가지고 1이면 동부 직접 쓰셔도 되고요. 또는 마법사를 이용해서 2면 서부 3이면 남부 4면 북부 라고 값을 입력하시고 확인하시면 1, 2, 3, 4에 해당한 값이 구해지겠죠. 동서남북이 구해집니다. 그 값을 자영업 안쪽에다가 가로 안에다가 작성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냥 이제 직접 써볼까요? 추주함수 M% 연산자 추주 그 다음 나머지를 구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두 글자 세 글자를 가지고 회원코드에 가서 S3에 가서 세 글자를 추출한 값을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구해지면 저희는 더하기 1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부 서부 계산하기 입력하기 좀 편하게 마법사에 가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그 다음 끝에 맨 끝에다가 다시 한번 M% 연산자 이용해서요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원코드에 뒤에 뒤에 세 글자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면 0, 1, 2, 3이 구해지는데 추주함수는 0으로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더하기 1한 수식으로 작성을 한 거고요. 그 다음 추주함수는 이제 구한 나머지의 값에 따라서 1이면 동부 서부 남부 북부에 해당한 값들을 나열해 주면 해당된 위치에 값들을 찾아다가 표시해 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식을 미리 작성해 보았던 영역은 꼭 범위정에서 삭제해 주시고요. 찾기 참조 함수 예제가 좀 어려웠어요. 여기서 봤던 매치함수 일반적인 매치함수가 아닌 직접 입력하는 매치함수 좀 있었고요. 일반적인 매치함수는 텍스트일 때는 0, 숫자일 때 오름차순이면 1, 내림차순이면 마이너스 1을 사용한다는 2번 그 다음에 3번 룩업이란 함수는 두 가지 경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찾을 값이 지금 첫 행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찾을 값의 위치와 그 다음 결과를 실제 결과를 가져올 위치 각각 넣어주시는 예제로 실습해 보셨고 그 다음 썸프로덕트 함수는 각각 곱하고 더한 값을 각각 곱해서 더하는 값을 계산해 준 함수인데 0.3, 0.2, 0.5가 따로 작성되어 있지 않다면 집합기호를 이용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마지막 문제에서 조금 어려웠다고 하면 나머지와 여기 더하기 1 하는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세 글자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동부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추주 함수의 0부터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더하기 1 하셔갖고 동부, 서부, 남부, 북구로 값을 나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찾기 참조 함수 예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